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자신을 둘러싼 수사를 두고 정적 제거에 국가 역량을 소모하지 말라고 작심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범죄 의혹을 규명하는 목적은 정적 제거가 아니라 도적을 제거하기 위한 거라고 맞받았습니다. 김학희 기자입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다음 날.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를 직격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부터 함께해온 복심, 정진상 전 경기도 정책실장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에 내정하며 친정체제를 강화했습니다. 최고위원회를 마친 뒤에는 대표 취임 후 처음으로 봉하마을을 방문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하고 권양숙 여사를 예방했습니다. 비슷한 시각 국회에서는 경찰에 이 대표 수사 결과를 놓고 여야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정적 제거 발언에 발끈했는데 권성동 원내대표는 법에 따라 권력자의 범죄 요욕을 밝히는 목적은 도적을 제거하기 위함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SBS 김학휘입니다. 김 휴지 cro Night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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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